크리스마스에 대한 몇 개 중국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요? 크리스마스 룸 누구와 한 개 보내요? 너와谁一起 고 생땀节? 생땀 수 생땀 수 크리스마스 트리 생땀 수 수는 나무는 다시 배우트리 종식 생땀수 종식 생땀수 종식 고 미다 这棵圣诞树又高又大 这棵圣诞树又高又大 颗呢, 나무 양사에요 圣诞树,Christmas tree,又高, 녹구,又大, 크다 这棵圣诞树又高又大 以Christmas tree는 녹구 크다 和圣诞树合照 和圣诞树合照 A和 B合照, A와 B 같이 사진 찍다 和圣诞树合照,Christmas tree와 같이 사진 찍다 圣诞礼物 圣诞礼物 礼物 선물 Christmas 선물 送圣诞礼物 送圣诞礼物 Christmas 선물 주다 送圣诞礼物 这是送给你的圣诞礼物 这是送给你的圣诞礼物 이것은 당신한테 주는 Christmas 선물이에요 圣诞老人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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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送炭 할아버지 那儿有一个圣诞老人 那儿有一个圣诞老人 저기圣诞 할아버지가 있어요 圣诞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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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가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어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나요 우리 한 번 복습하시고 어느 수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땐 콰이 러 메리 크리스마스 쐐지앤 생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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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過聖誕節 しı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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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圣诞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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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这棵圣诞树又高又大 圣诞树又高又大 圣诞树又高又大 합圣诞树 &照 축하러 한글자막 by 한효정 这是送给你的圣诞礼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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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圣诞老人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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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那儿有一个圣诞老人 那兒有一個聖誕老人 聖誕氣氛 聖誕氣氛 聖誕氣氛很濃 聖誕氣氛很濃 商場里聖誕氣氛很濃。 商場里聖誕氣氛很濃。